안녕하세요 저는 장기풍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인데요 까를로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개에 맡기는 척 개에 맡기는 몰래카메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를로스 가자구 아 아우 아우 그 아 아 그 죄송한데요 아 화장실 좀 가게 한 2분만 좀 개 좀 맡아주시면 네 개 좀 아 아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아 아니 아니 그게 말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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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어 제가 화장실이 너무 해 main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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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타 인aney 급하게 아 이 분AL 이 supplies 아In50 발COM 이 개랑 이 개입니다 driven 2 entails 아 아 그러고 5 우우 이렇게 또 이렇게 inject도 좀 맡아주세요 어 아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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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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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배가 너무 아프가지고 혹시 한 2분. 제가 제가. 아 너무 흥끄러져. 아 빨리 갔다오세요. 아 그리고 개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어 진짜요? 개도 이 개도 좀. 왜? 꽃게탕에 한 번. 2분만 좀 맡아주세요. 똥 말아주세요. 2분만. 4분만 남으세요. 아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 2분만. 아. 아. 5. 5. 5. 5. 5. 5. 박스 안에 있는거. 남자분 누리위에요. 인사해 누나들한테. 누나 이뻐요 해봐. 언니구나 언니. 너무 귀여운거에요. 이쁘게 나왔어요. 무조건 이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져봐.